아 나비야 안돼 나비는 안돼 나비는 안돼 꽃이 나가 꽃이 나가라 꽃이 나가고 일단 나비는 오늘 또 감을 좀 씻겨야 되겠다 나비야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계속 가지고 나오고 계속 나가면 안돼 오늘 감금 한번 씻겨야 되겠다 나비야 보자 아이고 콧잔등은 약간 아무리 지나 어제 약발라고 오늘 자라 여기 낮에 아이고 계속 나가네 얘가 뭐 달라고? 뭐 살은 이렇게 있고 조금 남았네 살을 많이 먹었네 뭐 어? 고양이 간식은 나비는 케인을 좋아하는데 케인은 요즘 없다 아 살을 하고 물은 있나? 물은 있고 물은 있고 살을 좀 더 줄까 그 화장실 여기 화장실은 눌나 눈 것 같긴 하다 저 안보였어 그렇지 좀 뱉었네 아이고 이 털 색깔 빠질 때까지 좀 있어라 아우 그루밍하면서 아이고 이 털 색깔 빠질 때까지 좀 있어라 아우 그루밍하면서 아우 그루밍하면서 내가 더 안 뜯을 거야 내가 더 안 뜯을 거야 완전히 그냥 행무소에 집이 온 기분이지 여기 바깥 창을 쳐다보면서 그냥 그냥 있네 여기 가만히 여기 딱딱하게 폭신하게 폭신하진 않지만 그냥 딱딱하지 않게 여기 깔아줬어 어디 쳐다봐라고 밖에 어 나중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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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가고 쳐다보고 있네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어떡하네 이거 이놈 내려서 깡금 시키려니 갓짓이 아니야 털색이 조금씩 빠지긴 한다 궁지 쪽은 궁지 쪽은 궁지 쪽은 좀 많이 빠졌다 등에 여기는 하도 기름이 일로 떨어졌나 봐 아이고 아직도 아직도 빠지려면 새까맣다 까맣다 한 달은 깨끗이 빠지려면 한 달은 되야 되겠다 한 한 시기만 가면 되겠다 아이고 어떻게 또 내가 보내면 또 기름은 안 며칠만 들어올지 알 수가 없잖아 오늘 봐봐가지고 빠르면 들어와 주면 좋은데 이틀만 들어왔어 어제 이틀 들어와서 괜찮긴 괜찮아 근데 너무 저번에 오란만에 와가지고 불안해 불안한게 다른건 불안한게 아니라 뭐지 로드킬 당할까봐서 차가 밤에 시골이지만 이건 못보고 지나가면 그게 제일 위험이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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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에 이런 데서는 로드킬 당하면 계속 늘아줘 그게 확인이 되는데 멀리 안보이는 못 가는 데서 로드킬 당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걱정이야 오늘 알아서 자라 물 모자랄까 물 알 수 있지 물 어디인가요 며칠 전에 떠나간거요 하루 마지막 하면 오늘은 까 그리고 그리고 운동하고 싶으면 뛰살리면 되진데 나오고 싶어가지고 바꾸면 찾아볼건데 먹고 자고 안 했었지 내 나비야 얼굴도 좀 낫고 그래 해야지 그지 아이고 아이고 자까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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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까라 아이고 아이고 나하고 나하고 3년간 참 잘 지냈다 잘 지냈다 나비 네가 와가지고 잘 지냈다 거기서 계속 밖으로 쳐다볼거야 계속 밖으로 쳐다볼거야 요거 좀 쳐야지 카메라가 기저분하게 나오는데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비야 저기 창문에서 쳐다봐 나 나가야 되겠다 나 나가야 할 일도 많고 아 나오지마 내가 어떻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좀 짰니 어제 어제 네가 일찍 짜버려가지고 저녁 늦게는 밤 늦게는 못봤네 아참 눈약을 한번 냈으면 좋겠는데 눈약 가져와서 눈약 한번 내볼까 요거는 까칠해서 안될걸 가만있어봐 나 갔다올게 눈약 가져올게 아 나갔어 갔다와야 되겠다 나 나갈라고 안돼 왜 눈이 뒤에서 내가 놓쳤어 아 으 어 아니야 안약 여기 있다 안약 안약 바로 안약 거 아냐 또 안돼 안돼 왜 안 돼? 올라가진 않는가? 여기 앉기가 어려워요 문이 아이고 이거 안 된다 가면서 이거 내려놓고 됐다 문약 때문에 어딜 빠졌다 문이 아 여깄다 이 문약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문약이에요 문약 안냐 안냐 이러면 알어 눈냐 이러면 알어 한번도 안해봤으니까 교회를 확인했지 이리와봐 카메라가 어떻게 되나? 쟤멍이 되는건가? 쟤멍이 되는건가? 아 쟤멍이 됐다 거기 있어? 촬영이 되려나 모르겠다 각도가 자 이거 안냐 이러면 알겠지 안냐 이러면 알겠지 문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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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나 모르겠다 가만히 있네 아이고 아 나갔다 이쪽에 이쪽에 아이고 아이고 눈꽃 못 봤다 보자 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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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저쪽은 보인다 이쪽은 먼저 했는데 이쪽이 이쪽이 안보여 안됐네 이쪽을 좀 해줄까 또다시 저쪽은 잘 들어간거 맞아 저쪽은 잘 들어갔다 기다려봐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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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만 들어가면 되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안되겠네 안되겠다 할 때 했어야 되는데 한번 하고는 그럼 한쪽 그쪽은 들어가면 괜찮 그쪽은 괜찮더라 보니까 여기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어 저기 올라가 잘 올라가는데 올라가 아이고 안나기지가 있네 이쪽이 아이고 아이고 나비 자 아이고 눈꽃 걷고 자 이제 또 하나 집에 있어라 창고에 계속 꼬리를 깔다 흔들 흔들 해주네 응 아주 불안한 이렇게 흔들 흔들 안 할텐데 자 나갈게는 바쁘니까 나오지마 아까 사무원에 올라가가지고 구경하고 있어 밖에 응 응 나갈게 나 아이고 따로 놀라고 아이고 안된다 아니겠어 문제 왜 이게 내가 못나가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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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가야 되는게 싫어 이 조금 껍데기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나가봐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지나가 저쪽으로 가라 가라 안 돼 어찌어찌어찌어찌 아이고 잘한다 군인에게 와가지고 앞에서 그럽니까 나비야 아하 이거 참 나비야 구경하고 있어 밖에 졸리눈 저기 가서 자른곳에서 자고 저녁에 자는걸 촬영을 못했네 나비야 나비야 밖에 나오고 싶지 오늘 꾹 참아 건강을 위해서 감금시키는거야 좀 있으면서 철 그루미 해갖고 철 털도 좀 철색도 좀 빠지고 구경하고 있어 응가하고 싶으면 응가하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밥도 먹고 졸리면 자고 쳐다보는 눈바라 그래서 무는 소리는 안하네 하루만 참으면 익숙해져 오전만 참으면 익숙해져 간다 미안하다 여기 여기 언제 올라갔지 여기 언제 올라갔지 여기 올라갔네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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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밖에 구경해라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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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 그리고 잘 안 드세요 아 어디서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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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때빙 랩때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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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건이 파리겠네 내 얼굴하고 손이 파리겠네 지금 2시 2시 사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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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